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로 연하심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3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함께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되면 자연히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삶이 형통하고 변화와 열매가 있으며 기적을 통해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던지 그것은 어제 내린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전히 사역을 맡기시는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다 바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겠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겠죠 생각이 안 난다고요? 자주 까먹는다고요? 그것은 아직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만나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항상 연애를 떠올리게 되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애써 보세요 귀신들은 이 일을 저 일을 계속 터뜨려서 하나님을 잊어먹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30분 간격으로 떠올리는 훈련을 숙제처럼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을 떠올려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손길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느꼈던 눈길 등을 떠올리면서 처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으로 부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죠 10편 51편의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시간에 5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다 토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 주시도록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날을 살펴보세요 천국이란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의 조주를 받아 살기가 팍팍해진 것은 귀신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신자들의 삶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영혼과 삶의 회력을 미쳐서 죄수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능력과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천국은 그냥 좁은 문이 아니라 아주 극히 좁은 문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보통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내 힘으로는 이런 믿음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금방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시민권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갖춰야 하듯이 영성학교에 다니며 훈련받은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가 있다면 아직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바꿀 거야 무조건 싸울 거야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빌리포서는 옥중서실입니다 2년 동안 새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가택연금상태에 있었을 때 쓴 편지죠 빌리포서를 읽어보면 논현의 죄수가 되단히 하며 마음이 안 좋았거나 조금 더 어두운 구석이 없습니다 오히려 깃발하는 메시지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요하며 그 마음이 천국이 된 바울은 이 상황이 복음의 진부를 이루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죠 황제의 경호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바울 옆에 조금만 오래 두어도 황제의 병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스에는 갇힌 받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고 담대히 디모데우스에게 말하고 있죠 감옥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든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상황에 내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동요하는 것에 초점을 둘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불로 단련된 정금 같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문제를 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만사기 참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머리가 짖근짖근 아픕니다 이럴 때에도 기도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오래가지 않죠 감정적으로 힘이 들지만 기도하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런 마음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쓰레기통 같아도 기도하면 치워진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가 좋아집니다 이런 수준이 되려면 기도를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반드시 승부를 내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걸복걸 해보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른다면 기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좋아지기만 하면 속는 것이죠 기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말씀이 좋아져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 부인이 더 이상 거북이 등껍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마음을 다합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죠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분 간격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부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훈련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숙제하듯이 한다면 회계로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다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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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